내 통장으로 출처 모를 돈이 지속적으로 입금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? 여기 3년 동안 안 쓰던 계좌에 계속해서 모르는 돈이 입금된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가 내 통장에 계속 돈 보내줌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글쓴이 A씨가 첨부한 사진에 따르면 A씨의 통장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름으로 큰 금액의 돈이 계속해서 입금되고 있습니다. 작게는 20만원 많게는 45만원까지 나눠보냈는데요. 20만원이었던 A씨의 계좌는 순식간에 100만원이 넘어섰습니다. A씨는 3년 동안 안 쓰던 계좌인데 이거 써도 되는 거냐며 네티즌들에게 물었고 이에 한 네티즌이 이런 건 다 내역 남는 거라 함부로 쓰면 큰일 난다고 조언해줬는데요. 이에 A씨가 경찰서를 방문해 몇 년간 안 쓴 통장에 모르는 돈이 100만원 정도 들어와서 자진 신고하러 왔다고 하자 경찰은 불법 도박을 한 사람이 실수로 계좌번호를 틀려 입금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. 이후 경찰의 조언대로 은행에 가, 이체한 사람에게 돈을 돌려줬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으로 돈이 입금됐다는데요. 들쑥날쑥했던 금액이 90만원으로 두 번이나 더 입금된 겁니다.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결국 통장을 없애버렸다는데요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찝찝하다, 모르는 돈이 계속 들어오면 무섭긴 할 듯 나였으면 지켜봤을 것 같다, 나도 감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.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돈만 계속 보내고 통장 계좌 정지시켜버린 다음에 정지 풀리면 돈 보내라고 협박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